가수 영탁이 정규 2집 앨범 폼미쳤다. 음악방송 뒷 이야기를 공개했다. 지난 10일 탁슈트디오 채널은 B-H-I-N-D 영탁 I-O-U-N-G-T-A-K 폼미쳤다. F-Y-M 2집 정규앨범 음악방송이라는 제목으로 영상이 게재됐다. 영상에서는 폼미쳤다로 컴백한 영탁이 MBC 쇼음악중심부터 SBS 인기가요, Mnet, 엔카운트다운까지 음악방송에 임하는 모습이 담겼다. 첫 번째 음악방송은 쇼음악중심. 영탁은 대기실에서부터 흥을 일발 장전했다. 그는 최대 난제인 렌즈 삽입을 한방에 성공해 박수를 받았다. 영탁은 한숨을 내쉬며 모든 게 미션이다. 라고 하소연했다. 이어 첫 음악방송을 마친 영탁은 폭풍처럼 휘물고 간 것 같다. 나며 라이브 목소리가 너무 뚫고 나온단다. 다른 분들과의 밸런스에서 이질감이 크다고 느끼신 것 같다. 음악방송에서는 밸런스에 신경 써야 할 듯하다. 라고 소감을 전했다. 다음날 인기가요, 대기실에서의 모습이 이어졌다. 대기실에 도착한 영탁은 하루 만에 얼굴살이 빠졌다. 나며 강제 다이어트가 됐다고 알렸다. 영탁은 인기가요 무대에서 오랜만에 듣는 팬들의 응원법에 엔돌핀이 과다 분비돼 안무 실수가 있었다. 영탁은 놀라긴 했지만 열심히 응원해 주셔서 감동받았다. 나며 엔카운트 바운에서는 안 틀리겠다. 고 약속했다. 계속해서 영탁은 그룹 오마이걸 휴정, 인피니트 멤버들과 폼미쳤다. 챌린지를 이어갔다. 다음날 엔카운트 다운 대기실에서는 더 보이즈 에릭과 만나 챌린지를 펼쳤다. 음악방송을 모두 마무리한 영탁은 도전 아닌 도전이었다. 나며 음악을 이렇게 만든 죄인 걸로 나며 자책해 웃음을 안겼다. 현재 2023 영탁 단독 콘서트 TAKSHOW이 텍스월드를 열고 관객과 호흡하고 있다.